1, 2, 3, 햄플릿! 안녕하세요. 신라면세점 뷰티앤유 모델 레드벨벳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? 홍콩에 방문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즐거운 소식, 레드벨벳이 직접 홍콩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. 바로 홍콩국제공항 신라면세점 뷰티앤유 오픈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. 네, 7월 30일 신라면세점 뷰티앤유에서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직접 뵐 예정이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Happy Anniversary, 뷰티앤유! Love you all! 네,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아이쐈요! 예수님과 함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